동대문구가 2023 동대문 봄꽃축제 진행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은 문화관광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축제가 펼쳐질 장안 벚꽃길에 조성된 포토존, 야간 경관조명을 둘러보며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 위험성 등을 점검했습니다. 군은 행사 전날 공연 무대, 행사 부스를 포함한 전체 시설 종합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축제는 4월 1일, 2일 이틀 동안 장안 벚꽃길과 중랑천 체육공원 일대에서 진행되며 탄소중립체험관 등 구청 홍보부스, 동별 먹거리 부스, 어린이 테마파크 등의 부대 행사와 메인무대에서 펼쳐지는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공연, 대중 가수들의 축하공연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